예 쪽집게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아침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도 어제 잠을 잘 못 잃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도 잠을 못 잤다라고 했는데 명판사라고 글씨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아까 저랑 아침에 나눈 얘기도 중에서 참 좋은 얘기들도 있고 그래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세부적인 거 말고 큰 틀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본질을 깨뚫고 있어야 우리가 이 판결을 바꿔서 우리가 좌절스럽고 무기력하고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패배주의에서 무슨 뜻이냐면 왜 자꾸 이렇게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지? 왜 기대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 엄청난 증거들을 포렌식해가지고 다 냈는데 검찰의 증거주작 다 밝혀냈는데 왜 또 유죄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멘붕 상태이실 거 또 판사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간다는데 일반 국민들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갔죠 아니 그러니까 판사님은 법리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해가 갔다는 취지는 뭐냐면 저는 예상을 했다는 취지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판결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치적 판결이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무조건 유죄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미 항소심 재판장이 처음 재판 시작할 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스베이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판 때부터 제가 직접 참관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재판장이 최성애 증인이 왜 굳이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고 변호인 측이 물어봐요 변호인이 답변을 잘못하니까 변호인도 뭐 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제가 다스베이터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재판장은 최성애의 증인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 대구 MBC 방송을 통해서 최성애가 그런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과 여러 가지 녹취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시 증인신문할 권덕지가 생긴 건데 이거를 재판장이 아예 원천 차단해버린 거예요 물론 변호인 측도 그걸 적극적으로 막 들이밀려고도 안 했는데 사실 변호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변호인들도 제가 보기에 자신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안 바꿀 것 같다라는 거죠 정해졌구나 그리고 재판에서 어떤 게 있냐면 1심에서 어떤 증인이 증언한 다음에 항소심에서 다시 그 증인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관행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되게 잘못된 관행인데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이용은 대법원장이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1심에서 증언을 직접 들은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증인의 증언을 듣지도 않은 판사가 이 조서만 보고 그 증인의 신분성을 함부로 뒤집지 마라 이런 취지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좋은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악용이 돼서 1심에서 증언한 거를 2심에서 뒤집으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다시 부르면 자기도 귀찮거든요 항소심 판사도 그다음에 대신에 1심에서 증언한 최성애가 결정적으로 위중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확실히 나오면 그러면 다시 불러서 증언을 뒤집거나 증언을 신민성을 탄핵하는 이런 시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항소심 판사도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고 싶은 판사예요 왜요? 그럼 항소심 판사가 아주 극우 보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건 아니에요 정형식 판사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냥 평범한 약간 보수적 성향이지만 그래도 약간 합리적인 보수 이 정도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왜 나왔나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나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명숙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그 판결에 이은 판박이 같은 패턴의 판결이다라고 보시고 이 사건은 여러분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한명숙, 김경수, 정경심 이 세 사건에 왜 우리 석여 변호사님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그러면 한명숙 판결은 이미 한마노라는 증인을 조작해가지고 이미 검찰에서 제시한 한마노의 증언 같고 재판부가 그걸 모조리 인정을 하고 결국은 한명숙은 구속시켰고 김경수도 김동원이라는 두루킹의 증언만으로도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끝까지 김경수를 잡아넣기 위해서 두루킹의 어떤 증언을 인정을 했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도 최성애라는 정말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거고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냐 한명숙, 김경수 결국은 조국과 정경심의 재판은 대선 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개혁적인 후보라는 거죠 개혁적인 후보 개혁적 성향이 그렇죠 이낙연 같은 후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낙연 같은 후보를 건드릴 리가 없어요 안 건드리잖아요 이낙연을 왜 안 건드리겠어요 건드릴 리가 없어요 개혁적인 성향이 아니잖아요 감히 사법부를 침어해? 그럼 말 안 하잖아요 검찰개혁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이번 유죄 판결은 당연히 지금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특히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직접 위조 또는 공문서 허위 공수 작성했다라고 이 항순 판결에서 아예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경심 교수님 거는 조국 장관을 잡기 위한 거고 전 조국 장관님에 대한 재판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민주당의 유력한 개혁 성향의 후보들을 죽이기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시도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면 판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없는 증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지사와 또 다른 점은 이재명 지사 사건은 사실관계는 확정돼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 때 뭐라고 답변했다 이거는 사실관계 확정돼 있어요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 조사가 필요 없는 사건 오로지 확정된 사실관계에서 법리적인 판단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검표라고 볼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은 살아남은 거죠 왜냐하면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까지 판사들이 그렇게 엉터리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확정 증거주사위원 확정은 얼마든지 검찰이 조작할 수가 있고 거기에 판사가 넘어가 버려요 약간 눈치를 채면서도 판사들은 검사가 조작했다고 단정짓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판결문에 쓰는 순간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하는 순간 검찰하고 척지는 거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법리 판단만 남아있으면 이거는 법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거 가지고 검사가 뭐라고 그래요 법리 판단인데 법리 판단이야말로 가장 판사다운 판사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에요 검사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가지고 검찰이 저 판사 엉터리다 라고 말을 못해요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마찬가지 검찰이 말 못한다는 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도 그 판사를 공격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1심 판사나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으로 무죄 취재 파기 완성 판결을 했던 그 다수의 대법관들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고 조중동 언론들도 공격을 못해요 비난을 못하죠 엉터리 판사라고 저분은 여태까지 설명을 했더니 이재명은 왜 봐줘요 라고 이거는 법리적 판단이었다고 이재명은 봐준 게 아니에요 봐준 게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봐준 게 아니라 법리적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사들이 검찰이나 언론의 눈치를 안 보고 소지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은 검찰이 최성애 증인 그렇죠 두루킹 증인 한마루 증인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김경수 지사 건은 특검이 한 거예요 증인을 만든 거야 이거는 거기는 특검이 한 거기 때문에 검찰이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도 검사 출신했어요 어차피 이 증인들은 다 검찰 또는 특검이 만들어낸 증인이에요 최성애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이 이렇게 뒷배를 봐주니까 당연히 최성애도 당당하게 거짓말 하는 거죠 검찰에서 만들어진 증인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명숙 사건에서는 수표 1억 원짜리 줬다 의자에 놨다 그거는 곽영욱 사건이라 다르고요 그건 대한통운 사건이고 이거는 한마루 거는 수표를 동생한테 1억 원짜리인가요 보좌관 통해서 줬다는 그거예요 하여튼 수표라고 하는 물증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에서는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물증 그 로그 기록이라는 물증이 있으니까 그때 그날 시연회가 있었다 킹크랩 수행을 했었다 이렇게 인정해 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동양대 강사교실에 있는 pc1호에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탈들이 있다 이런 물증 이걸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증들이 다 하나같이 불충분하거나 오염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거나 직접 관련이 없어요 반드시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들은 이 검찰에서 만들어진 증인의 증언과 이 물증을 합치면 이것을 무죄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무죄로 선거하게 되면 검찰과 언론에서 맹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좌파 판사라든지 그렇죠 엉터리다 우리법 연구에 또 나오고 우리법 연구에 나오고 좌파 판사라 그런 식으로 다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증인이 작정하고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증인이 작정하고 위증을 하면 판사가 그것을 감히 위증이다라고 판결문에 쓰질 못해요 너무 명백한 어떤 반대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나중에 했다거나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다른 증거로 다시 확실하게 나왔다든가 너무 명백한 어떤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나머지 정황 증거, 짤짤한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는 대구 MBC에 보도했던 그런 녹취록 이런 것들은 그냥 약간 부차적이다 그냥 그분이 약간 허언 또는 실현한 거다라고 그냥 봐버리는 거죠 그냥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유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죄가 만들어지면 70% 이상의 판사들은 이것을 유죄로 할 수밖에 없고 무죄로 하는 순간 자기들이 오히려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사건들은 대부분 다 공통점이냐면 조중동 언론에 의해서 이미 초창기에 초장에 이미 유죄로 다 확정이 돼버렸어요 국민이 전부 유죄로 알고 있어요 여론재판이에요 여론재판 정치적 재판이고 여론재판입니다 그러면 판사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론상 다 유죄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판사가 아무리 판결문에 열심히 써서 이거를 무죄라고 해도 언론에서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오히려 비판할 거고 그러면 판사들이 볼 때는 다수의 판사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저 판사 이상하네? 왜 저런 판결이 났지? 모든 국민들이 다 표창장 유죄로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죄라고 하면 엄청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많은 사람들은 어제 언론들이 전부 일제 입시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워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표현을 바꿔야 된다 권력형 범죄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모펀들은 무죄가 났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뉴스공장 공장장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차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입시비리 이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계속 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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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입시비리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가 나오는 거군요 정유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입시비리 딱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정유라가 떠오르면서 이거 나쁜 놈이네 중대한 범죄네 그리고 내 자식들도 피해를 입었겠네 그렇지 그 사람 때문에 괜히 그 밑에 사람이 떨어졌네 누군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입시비리 혐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업무방해라고? 라고 물음표가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입시비리가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인데 그 업무방해 조차도 업무방해라고 물음표가 쳐지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정유라 건은 여러 가지 조작하고 뭘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 합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기 자체를 조작해서 하는 거고 걔네들은 실제 성적 조작이 그러니까 실제 합격 조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합격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정유라 때문에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업무방해 수준이 아니라 입시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정경유치 사건은 뭐냐 표창장 이것은 영어봉사에요 영어봉사 그다음에 인커포센터 법률 문제 법률에 관한 법률 문제에 관한 어떤 체험 확인서 이런 거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입시 사정관들이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당연히 제껴놓고 딴 걸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일심리에서 증언한 실제 사정 담당자가 증언하기를 그 표창장은 의료봉사가 아니고 영어봉사 이런 거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전문대원 입시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의료봉사활동이었다 조민양이 의료봉사활동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 많이 했더라 자기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별 관계도 없는 이 봉사활동 허위 스펙 7가지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업무방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업무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초래됐다 위험성이 초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례에서 어떻게 했냐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위험성만 초래돼도 이건 유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를 가지고 판사나 검사가 이걸 기소하고 유죄를 때린 거예요 위험성만 초래돼도 유죄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실제 결과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단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라고 가능성 가능성만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건 검찰이나 검찰이 보는 시각이 업무방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업무 직접적인 현장에 있었던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거는 자기는 이거에 별로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업무방해라고 볼 수도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사건이지 반드시 업무방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판사 출신의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냥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윤아처럼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했으면 이건 나쁜 거잖아요 중대범죄죠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대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발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가능성만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죄로 볼 수도 있고 무죄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설령 유죄로 보더라도 가능성만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7대 스펙 자체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집행유예나 벌금 사안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죠 별것도 아닌 거죠 별거 봐도 벌금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2012년 13년 공우력에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스펙 확인서가 다 과장되게 다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변호인단이 지금 법정에서 2010년도 11년도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판결을 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불만적인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이고 이런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이토록 말도 안 되는 표창장 갖고 이렇게 진역 4년이 나오고 이건 이렇게 오래 끄는 거는요 결국 조국을 잡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눈여겨본 게 조국이 가담했다는 1심에도 별로 없었던 문구가 갑자기 항소심 2심 재판에서 조국이 위조에 가담했다라는 게 나온 거는 결국 쟤네들이 왜 별권 수사를 사실 사모펀드를 권력형 비리로 해서 조국을 잡으려고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표창장으로 가서 네 와이프까지 건드리면 네가 어디 버티나 보자 이게 사실 별권 수사로 시작됐는데 결국은 조국 장관님 재판에 영향이 갈 거다라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한 걸 들어보면 결국은 타겟은 조국이었구나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2019년도에 이미 조국을 타겟으로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사모펀드로 잘 안 엮이니까 권력형 비리로 잘 안 되니까 일단 정경심 교수님부터 먼저 표창장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국을 압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게 결국은 표창장을 비롯한 입시 업무방해 부분밖에 없어요 업무방해라고 사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시 비리라는 편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게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시 비리는 우리 민주 시민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주변에서 조국 정경심 입시 비리 그게 막 모르고 떠드는 분들이 있으면 입시 비리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해요 워낙 언론에서 계속 입시 비리 입시 비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입시 비리라고 표현한 거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건데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 저쪽 언론과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시 비리로 보게 되면 당연히 정유라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중대범죄고 그러니까 징역 4년 그러면서 양형이 유다가 막 죄질 나쁘다고 써놓는 거죠 죄질 나쁘다고 써놨어요 진짜 그렇죠 이미 여론이 그렇게 돼 있고 판사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판결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주 실물주권 WPM 실물주권 10만주 이게 2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돈에 대해서 이익을 번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 무죄가 되면서 그게 되다 보니까 벌금 5억에서 5천만 원 5억에서 5천 추징금 1억 4천에서 1천만 원 그래서 거의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게 여러분도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해서 1차 1심에서는 추징금이 벌금이 되게 높았는데 유죄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죄가 되면서 추징금은 확 낮아지고 벌금도 낮아졌다 그걸 보면 2억 2천만 원에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익금 이득금 투자금이 아니고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 그것이 이익을 본 게 2억 2천이다라는 그것도 실제 실현된 이익도 아니고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인데 아무튼 이득을 2억 2천만 원이나 받다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유죄가 되면 벌금도 5억 추징금도 1억 4천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이 WFM 실물주권 10만 주 2억 2천만 원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게 딱 떨어져 나가니까 벌금이 10분의 1로 떨어져잖아요 그러면 징역청 4년도 10분의 1로 떨어져야죠 그러네요 사실 이게 본안 사건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WFM 실물주권 10만 주 이게 본안 사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권력형 비리에 의해서 권력형 사모펀드를 조직해서 직권남용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렇죠 와 진짜 본안 사건이 10분의 1로 감염됐다고 그러는데 별권수사에서 형이 유지된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법정형이나 법률적으로 볼 때는 이 실물주권 이게 가장 핵심인데 가장 큰 범죄인데 이 1심판사나 2심판사들은 다 입시 비리로 몰아가가지고 그렇죠 업무방해 부분을 중대범죄로 보고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거는 중대범죄 남아있으니까 징역사안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면 왜 벌금을 10분의 1로 깎으냐고요 죄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 모순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일이 없어요 판사들이 보통 1심에서 형량을 깎을 때 벌금이 10분의 1로 깎이면 징역형도 보통 깎는다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면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대로 놔두고 벌금만 깎는다 이거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이게 정치적 판결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기도 스스로 모순된 걸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판사가 벌금이 이렇게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사냥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엄청나게 길게 장황해 쓰는 거예요 본인들도 자기도 찜찜하니까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온갖 것을 다 끌어들어 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와 가지고 그러니까 징역 4년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애시당초에 결론이 예정돼 있었다 정치적 판결입니까 1심부터 그렇고 2심 시작할 때부터 그렇고 그래서 항소심 판사가 되게 잘 들어주고 해서 기대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저는 분명히 다스베이다나 제 석유티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잘 들어주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최성애를 증인으로 세울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it 전문가 박지훈 씨가 그렇게 포렌식을 별도로 해 가지고 증거 다 갖다 대는 검찰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그걸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법정에서 물어볼 생각도 안 한다 검찰은 그 박지훈 it 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 그것은 무용한 것이다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다 쟁점 관계없다 이렇게 딱 퉁쳐버리고 버리는 의견서를 내고 판사는 그 말을 맞다고 인정해버리고 이번 판결에서도 보면 it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핵심 쟁점 아니다 그거 빼고도 나머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죄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아예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 증인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때부터 제가 항소심 판사 아주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부터 감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공익인컴퍼센터 그 친구 두 명이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제 소개티비에서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바꾸진 않았다는 거예요 동영상 속의 여학생이 조민이 맞다 이 말은 바꿨지만 내가 기억이 없다는 거는 안 바꿨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동영상 속의 여학생이 조민이 맞다는 건 의견일 뿐이거든요 그거는 바꿔도 유증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항소심 판사가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근거를 뭘로 세우냐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는 것처럼 진술이 바뀌어버리니까 자기도 차마 조민이 참석 안 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상 그걸 못 하니까 참석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인턴 확인증명서 인턴 확인증명서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돼 있는데 5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 게 하나도 없다 15일날 세미나 한 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14일 동안의 행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허위 발급이다 허위 발급이다 오케이 허위 발급된 거다라고 인정해 버린 거죠 그렇죠 조민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말 없었던 중요한 게 아니다 인턴 확인서는 허위 발급이다 그러므로 유죄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어떤 완벽한 서류처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 게 문제였던 거죠 그것은 뭐 말 그대로 걸면 걸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판사가 이걸 유죄로 만들려고 작정한 이상 꼼꼼하게 봐가지고 1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 거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들이댄서 그러니까 허위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인턴 확인서의 그 취지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그 기간이 1일부터 14일까지가 그때 반드시 뭐 8시간 동안 뭘 꼭꼭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으면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이제 본인들도 다 알거든요 알면서도 논리를 들이댄 고등학생 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본인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논리를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왜? 유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판사가 유죄 만들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죄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통영적인 사회 간접이었다 통영적인 사회 간접이었다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퉁쳐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그럼 왜 이번 아까도 우리가 여러분들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왜 판사들은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단순히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 아까 그 아침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니고 검찰과의 불편한 게 때문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근본적으로 법관들이 어저께 우리 노정열 님이 되게 이야기 정확하게 하셨는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유력한 대권 후보가 아니라 개혁 성향의 대권 후보 그래서 검찰과 법원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해 보이는 거죠 판사들이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호수적이고 기분 나빠 기분도 나쁠 뿐만이 아니라 위험하다 왜 너네가 너네가 우리를 어디서 개혁을 해 그렇죠 그런 엘리트 의식부터 있어요 법원 검찰 조직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너네가 판사 해봤어? 판결해봤어? 판결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디서 정치인들이 너네들이 판결도 안 해봤는데 너네가 무슨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법원 재판을 개혁한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좀 반감이 있고 개혁적인 성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원들에 대한 반감도 안 하는 대권 후보 대권 후보 왜냐하면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정권을 잡을만한 정권을 잡을 정도의 대권 후보죠 그리고 철저한 개혁을 완수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솔직히 추미애 후보님이 지금 지지율이 낮아서 그렇지 만약에 추미애 후보님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유력한 대권 후보였다 그러면 추미애 후보님도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 아들 사건도 만드는 거죠 그 당시에 법무장관 시간에 아들 사건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추미애 장관님이 유력한 대권 후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히 대권 후보로 아예 논의도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겁주는 선언에서 끝난 거지 무섭네요 지지율 최소한 10% 이상 나올 정도 되면은요 그러는데 탈탈 터는 거예요 무섭네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법정에서 해결이 되게 어려워요 법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법정 투쟁을 잘해가지고 증거 들이대고 막 서면 잘 쓰고 해도 쉽지 않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됐던 그런 사법개혁 조치들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들이 얼마나 판사들이 당시에 반감이 있었는지 반감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철저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거의 한 게 없고요 그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IMF 시즌에다가 경제 너무 다른 쟁점이 많아서 사법개혁까지 들이댈 만한 여력이 안 됐고요 그 나중에 정권적 창출이 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힘으로 탄핵 탄핵에 대한 역풍 그 힘으로 사실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적폐청산이 급하다 보니까 못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도 당장 사법개혁을 직접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 유일하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판사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네 그런 거죠 뭐 엘리트 의식 뭐 무슨 서울법대 나오지도 않았고 법조 카르텔 고시 금정호시로 합격하신 분에다가 그분이 판사를 1년 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판사를 하신 분 아니고 대전에서 1년 하셨어요 그렇죠 판사들은 그 판사 1년 한 거는 그 처지도 않아요 최소한도 부장판사 법원장급은 해야 판사들은 판사 출신이다라고 인정을 하지 단독판사 뭐 잠깐 하고 저 같은 사람도 판사로 안 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판사님 판사님 하지만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저를 그냥 판사로 생각 안 해요 판사 출신으로 법원장 정도는 나와야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정도 나와야 판사 출신이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엘리트지 강해요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억울하지만 참 정해져 있는 정치 판결이었고 타겟은 조국이었고 여태까지 한명숙 김경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님의 재판의 특징은 패턴이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잠을 못 일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상고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대법원에 넘어가면 이게 시간이 조금 없어서 한 5분 안에 앞으로 일정이나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정경심 교수님의 몸무게도 15kg가 빠지고 굉장히 체력도 한계를 보이시는데 보석은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징역 4년이 똑같이 선고됐기 때문에 보석은 당연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 중에 이런 정치적 재판 그 다음에 이런 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위법수집 증거 증거 배책해버리고 이렇게 강단있게 할 수 있는 대법관이 제가 보기에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좀 들어오면 안 돼요 13명 중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중에 5명이면 8대5로 집니다 이 사건은 전업의 합의처로 갈 수밖에 없는데 8대5로 지는 거죠 처음에는 소부인가요 소부에서 먼저 소부에서 4명에서 해서 거기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신있는 대법관이 그 소부에 섞여 있어요 한 부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각 부에 한 4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 1명 2명씩 섞여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유죄로 그냥 상고 기가하자 다수가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무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의 의견이 있으니까 전원합의체로 가겠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4명 중에 민윤숙 대법관이라고 그나마 좀 중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냥 동의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김경수 지사 사건도 이미 결론이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렇게 김경수 지사 사건처럼 그렇게 전원합의체로 안 갈 수도 있는데 설령 간다 할지라도 이게 5명에서 6명 많아 6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8대 5나 6으로 뒤집어 8대 5 또는 7대 6 그럼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그 뭐 전원합의체에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 그냥 4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고 기각돼 버리니까 상고 기각 네 그러면 언제 열려요 상고를 하면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일정이 보통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심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들어갈 수는 있어요 심리가 근데 이제 구속기간이 10월도 내다보는 사람이 구속기간이 6개월 정도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연장하면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이면 벌써 뭐 2달이잖아요 두 달 만에 될 수는 없어요 없어요 11월이나 두 달 만에 되기는 어렵고 구속기간이 6개월 8개월까지 남아 있는데 대부분에서 뭐 하러 그걸 빨리 하겠어요 꽉꽉 채워 산다고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속사건이니까 6개월 8개월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넘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가급지면 변호사님 이럴수록 우리가 참 개혁이 쉽지가 않구나 이런 우리가 딱 패턴을 봐도 우리 한 우리 선기호 변호사님 보셔도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다 좌절스러워 하실 거고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김경수사 판결이 난 다음에 이건 우리가 판결 불복종 운동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 판결을 존중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존중하든 말든 그거는 그분들 몫이고 네 우리까지 그걸 존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불복종 하는 거죠 그렇죠 불복종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서초동에서 촛불집회 하고 이게 사실 최고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촛불집회도 쉽지 않고 그것도 제가 의논을 해봤는데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접고 그러면 더군다나 또 지금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이 조기 낙마를 시켜야 돼요 윤석열이 막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 가지고 우리 우측 후보랑 굉장히 막상막하 이렇게 대결을 펼치게 되면 뭔가 비리가 들어가고 4년 동안 또 윤석열 대세론이 또 생성돼요 그렇죠 이해창처럼 그러면 안 되니까 윤석열을 반드시 조기 낙마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권재작출 이게 돼야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윤석열은 잊혀지고 그다음에 조국 사건을 비롯한 이런 김유수 사건에 대해서 다 다시 파헤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만 잠깐 정권을 잡아야만 이것을 과거사 사건 제조사 차원으로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선거 이기는 거 선거 이기는 게 최고 그래서 지금 다행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국민일보 같은 그런 언론에서도 보니까 정치초짜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함이 드러났다 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의 생각들이고 그로 인해서 가능성은 지금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판결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상부심을 포기하거나 뭐 이러자는 건 아니에요 네 법정투쟁은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면내고 증거 들이대고 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또 안 될 수도 있으니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막 희망 내피셜 돌리고 막 대법원에서 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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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최악의 경험까지 가정하면서 이후에 이거는 정치적 판결이니까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을 조기 낙마시킴으로써 쟤네들의 의도를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대법관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이 조기 낙마하고 이렇게 되면 대법관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정권이 저쪽으로 다시 연장되겠구나 확실하게 정권이 확실하게 연장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사들이나 검찰 마찬가지고 대법관들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딴 판결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판결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사나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가 더 정권을 잡을 확률이 많으면 더 유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정치적인 판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시각 생각 사고방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우물 안에만 있기 때문에 조중동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해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많잖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지금 정권 교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뭐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판사들과 검사들 사고방식은 뭐가 있냐면 민주정부가 잠시 집권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4년 이상 가기 어렵다 라고 다 누구나 생각해요 왜요 기득권 세력이 언론을 통해서 다 장악되어 있고 더 힘이 세다고 힘이 훨씬 세고 잠깐 넘겨주는 건 있어도 쟤네들한테 잠깐 넘겨줄 수 있어도 쟤네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는 탄탄하게 얘기하죠 기득권의 뿌리가 굉장히 강구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가 기본인 사람들 기존 질서 유지 기존 질서 유지 그래서 윤석열이 아무리 비리가 나오고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들은 관심 많지만 판사들은 관심 없어요 어차피 언론이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NS 요런 유튜브 요런 이런 거 판사들 안 봅니다 그냥 조중동 언론만 봐요 그러면 거기만 보면 당연히 정권교체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당연히 정권교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정말 기적적으로 된 거잖아요 실제로도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판사들도 멘붕이었죠 검사 검사 판사들 다 하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을 안 했어요 판사들 검사들 진짜 진짜 재수로 당선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5년짜리 권력이다라고 생각했구나 빨리 시간이나 지나가라 그런 생각을 했겠네요 네 오늘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 우리가 궁금했던 얘기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님의 재판은 정치적 판결이다 예 저희가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